요한계시록 21장 6-8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상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6절을 통해서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한 10년 전에 설교할 때는 한 번에 다 했는데요 이제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 이루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둘째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준비하다 보니까 7절 1절을 해도 1시간 동안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속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주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앞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마워요 언어 몇 학년이에요 이제 중2 오랜만에 봅니다 그렇죠 언어가 와요 설교하기가 좋아요 대답을 잘해서 옛날에도 그랬고 언어 상속이 뭐예요 상속 유산 상속 받는다 할 때 상속이 뭐예요 상속 유산 잘 몰라요 감사하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상속을 생각한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받지 나는 그거 아 예 그래요 그래야 돼요 예수님 있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상속이 뭐냐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난주 6절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이 다루였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지난주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렸죠 벌써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루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다 이루어야 되는 거 맞고요 하나님도 다 이루는 거 맞고 성님도 다 이루는 거 맞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어디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러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언어의 일로 봐라 이제는 집중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고 하나님께서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을 수 있어요 생명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재와 사망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생명에 관심 없었어요 그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있으면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지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생명에 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었다고 허물과 제로 죽은 상태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다 이루었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으로 오실 수는 없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언어 이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내가 너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니 못 들어가요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럼 내가 너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니 마음으로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목사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언어를 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할 때 몸으로 못 오시고 영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다는 말은 그리스의 영이 온 거예요 그리스의 영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고 나의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빠가 돼요 하나님의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고 우리는 아들이라면 뭘 받아요? 하나님의 뭘 받아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지난주 본 6절 보십시오 히터 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 또다 나는 알파와 오모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생명수 샘물을 어떤 사람에게요? 목마른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목이 좀 말라서 물 좀 마실게요 목마른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갑없이 주신대요 우리 이행석 주사님이 이제 서울로 발령이 돼서 내일 올라갑니까? 하여튼 다음 주에 올라가죠? 가는데요 올라가려니까 양복을 들고 가려야 하니까 양복 슈케이터 있잖아요 그게 없어가지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을 뒤져보니까 저도 그게 없어서 옛날에 양복하면 비닐 입혀놓으면 그 필요 없어서 다 버려 붙더라고요 없어요 그랬더니 이래저래 구하다가 단톡에 부산 단톡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구하니 주셨군요 양복 슈케이터가 없어서 뭐예요? 찾았잖아요 찾아서 뭘 얻었어요? 누가 이제 받았겠죠 그러면 오늘 저와 이러분들이 도대체 뭐에 목말랐어요? 오늘 교회당에 우리가 나왔을 때 뭐에 목말라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 이래요 송구영신하고 오늘은 새해하잖아요 그럼 지난주에 나에게 안 좋았던 일 뭐 재산상의 손해 건강상의 손해 어떤 불행한 일 안 좋은 일을 싹 물러가게 하고 새해는 뭘 받고 싶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잔뜩 받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송구영신예배 또는 새해 이때에 목돈이 좀 나옵니다 왜요? 그래서 작년에 잘못했던 거 목돈으로 이렇게 벌충하고 벌충 아시죠? 카토릭 교리는 그게 보석이에요 보석하고 새해는 뭐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받기 위해서 이러면 신년감사한 거 많이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봉투 자체가 없죠 송구영신예배 자체가 없으니까 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연보도 많이 안 했죠 오늘 예결산 하거든요 오늘 결산하고 예산할 건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 연보를 상당히 많이 하셨다고요 저도 제가 예결산 보고를 안 받거든요 참여도 안 하고 그래서 어제 우리 해계주선에 복사로 온 거 먼저 주더라고 어제 봤거든요 저도 어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외부에서 연보 하신 분들 때문에 그래서 장리나 올리나 코로나 사태라도 그만그만 그냥 이렇게 예결산이 되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송구영신을 하고 새해를 맞이한다 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목말라 하는 내가 목말라 하는 진짜 목말라 하는 것을 원하더란 말이에요 이건 본능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줍니다 라고 하면 그 방법을 따라 가더란 말이에요 그 방법을 따라 그런데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갑옷이 주신대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목마른 자들에게 갑옷이 주신대요 뭘 주셨어요? 생명수 샘물을 준대요 생명수 샘물을 준대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옷이 주시는 그 생명수 샘물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십자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리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으로 못 오니까 어떻게 오셨다고요? 영은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7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수님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냥 떠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고 떠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떠나요 떠나서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결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내가 그렇게 목말라 찾고 찾던 것들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시니까 이제 세상에 대한 것은 옛날처럼 목마르지는 않아요 완전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면 전부 다 시험 들 것 같아서 완전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조금 조금 목마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사는 한은요 여러분 일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거 마땅해요 우리가 몸으로 사는 한 목이 마르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목마로 물 마셔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생물을 갑없이 주시는 생명수, 생물을 주셨다면 그 생명수, 생물을 마셨다면 썩어질 것을 목숨 걸고 구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우리 청년이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뭘 찾게 돼 있다고요? 어린애가, 갓 태어난 어린애가 뭘 먹어요? 엄마의 젖을 먹잖아요 우유 먹어요? 젖을 먹죠 엄마의 젖을 먹어요 모유 수유가 건강하고 좋아요 아이에게 본능이에요 이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구나 예수님을 생명수 생물을 어떻게 주셔요? 갑없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7절을 가지고 이기는 자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이미 요한계시로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 다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이기는 자가 좀 더 무엇인지 다시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이것들이 뭔지를 봐야 돼요 이것들이 상속인데요 상속을 하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기는 자 그러면 이기는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만희가 이기는 자 아니에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 2장, 3장 할 때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긴 자거든요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고 또다시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열심을 이끌어내도록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돼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중학생들 올림픽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최초로 올림픽이? 그리스 시작됐죠 그리스는 육체미를 자랑해요 레슬링, 운반 던지기, 실험, 달리기 이런 것들을 벌써 2500년 전에도 그런 운동을 했다고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근대 올림픽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 운동 경기 하는 것은 2300년, 400년 전에도 그리스에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올림픽 하면 어디서 성화를 봉송해요? 그리스 그렇죠 왜 성화라 그래요? 그냥 불이 아니고 거룩한 불이래요 그게 무슨 거룩한 불이에요? 거룩한 불은 성령님만 거룩하세요? 그런데 그런 걸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의 불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1950년쯤 전이에요 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올림픽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올림픽 경기를 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1등은 몇 명이에요? 한 명뿐이잖아요 운동장에서 마라톤에서 1등 하려면 얼마나 절제해야 돼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그렇죠? 폐활량이 떨어지니까 술 먹고 그래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먹는 음식도 골라가면서 진짜 4년에 한 번 올림픽 하잖아요 4년을 절제하는데 4년을 뭐하기 위해서? 1등 하려고 그런데 너희들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 해라 여러분 작년에 상 많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믿음의 상 또는 세상의 상 많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 많이 받아야 되겠죠? 상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달려야 되죠? 절제하고 열심히 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4년을 얼마나 절제하는지 정말로 눈물겹도록 그들은 노력해서 세상에 올림픽 금메달 따면요? 연금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 금메달은 뭐예요? 썩을 거예요? 썩지 않을 거예요? 썩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에서 달려야 됩니까? 안 달려야 됩니까? 달려야죠? 썩지 아니할 멸류관에서 달려라 하면서 주마가 편하잖아요 달리는 말에게 그냥 채찍을 더 하는 거죠 더 달려 더 달려 작년에 그 정도밖에 못했어요? 1구역장 구역 부흥 얼마나 시키고 지금 서울 갑니까? 서울 취소하고 구역 배가 하나 꼭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나 하겠어요? 달리기를 열심히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어디다 모어요? 교회 키우는 일에 모는 거죠 이것도 교회다 그냥 우리가 세상 말하는 교회예요 금을 키우는 일, 그렇죠? 뭔가 다른 힘을 키우는 일로 나간다면 이건 종교라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긴 나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구로 이기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구로 이기신 것이고 그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산 한번 찾아봅시다 달리는 게 뭘 달리는지 갈라디아스 5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스 5장 4절 율법 안에서 어롭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에서 끊어지고 은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잠시 읽었습니다마는 이 고린도전서 9장이 새해 첫 설계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새해 첫 설계를 어느 걸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가지고 작년에 열심히 안 달렸죠? 그러면 올해는 뭐 하라고요? 열심히 달리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무슨 상을 받는다? 영원한 석지연을 영광의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무도 받는다고요? 세상의 복도 받는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얼마나 열심히 달릴까요? 그런데 그 달린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도 내 어떤 율법적 행위로 달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십작으로 다 이루었다 십작으로 승리했다는 예수를 안 붙들게 돼요 내 달리면 내 달리는 거 붙들지 예수님 붙들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관렛에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어롭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여 소망을 기다리느니 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결과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해계하고 예수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뭘 기다린다고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어대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요 할래 받았느냐 너 할래 받지 않느냐 그런 게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인데 그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이 뭐냐?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름질 잘했다는 말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름질 잘했다는 말은 뭐를 위해서 다름질을 잘한 거예요? 석지 아니할 멸류관을 위해서 다름질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석지 아니할 멸류관에서 다름질 잘했다는 거예요 석지 아니할 멸류관을 위해서 다름질 잘했는데 그렇게 다름질 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갈라디아 3장 1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열심히 달려갔단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에 은혜를 붙들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들을 꿰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유혹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뭘 해라고요? 한례받으라고 율법 지키라고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는 자들을 또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십시오 무럿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체계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아야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행위로 달리면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심은 뭐예요? 그건 저주받는 일이잖아요 계속 달려야 되는데 잠시 심은 이거 저주받는 일이잖아요 모든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달린다는 개념이 세상이 말하는 시기경쟁 그런 달림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 믿음의 삶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경주예요 이게 믿음의 달리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가 믿음을 잘 달려갔는데 누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어긋나게 향방없이 다른 길로 가게 하느냐 말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역사 속에 그런 일도 있어요 마라톤 선수가 1등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마라톤 코스로 안 가고 어디로 가버려요? 딴 코스로 갔어요 그 사람이 왔으면 1등 할 수 있는데 코스를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상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리 세계 싱그러스 해도 상 못 받아요 자기 코스를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 그분의 십자가를 똑바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름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데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골로스에서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래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이긴 자예요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는 상속을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멜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그거 뭐 받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얻은 데는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아멜 아멜 내가 송구영신예배 봤거든요 저 서울의 큰 교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아멜 아멜 깜짝 놀랐어요 나 어느 교회 봤어요 지금 서울에 생중계한다고요 송구영신예배 아무 때나 아멜 한다고 뭐라고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요한 1에서 5장 4자로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성련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청년의 공부에서 거기 계세요 왜 우리가 성경부 하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어요 예수가 그것도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서 다이루 따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십자에서 다이루 따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낳았다면 십자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죠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자는 뭘 받아요? 상속받아요 무슨 상속이요? 아들이 받는 상속을 받아요 아들이 받는 상속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데 이것들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을 가장 가까운 문맥은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물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나는 일이 아니겠죠 예하늘과 애 땅이 사라져버렸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어요 시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죠 또 내가 봄에 그룹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런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상속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뭘 상속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세요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멘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성부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상속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크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렇을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렇을 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더니 기록하라 그러니까 지금 21장 1질에서 5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뭘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 상속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 주시는 거죠 아까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그들이 이긴 자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십작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아까 송구영신 신년예배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할 거예요 아마 내년쯤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송구영신 신년예배를 하면서 완전히 새해 구타로 가는 것하고 뭐 달라요? 세상에 썩어질 것 구하기 위해서 복채 내놓고 복받으라는 소리 듣는다면 그건 뭐 달라요? 교회 나와서 하는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나 그래서 제가 안 한 거예요 안 한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방향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보세요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해서요? 제발 여러분들의 행위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세상을 이기서니까 사탄을 이기서니까 그래서 예수 믿음 내 믿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이 얘기를 하는 게 옛날에 저는 그런데 아면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예수가 나오냐면 예수 능력 내 능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나도 능력 행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갖 세상에 섞어질 능력을 얘기한다면 그건 또다시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이 뭔지 성경 맺고 짚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 이후에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보람에게 이마 이르시되 이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보람을 불러내시고 믿음 훈련을 많이 시켜서요 그러니까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를 넘겼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왕 책만 하고 아내를 돌려봤잖아요 그리고 로스를 구하기도 하고요 이런 믿음의 훈련을 많이 시켜요 믿음 하나도 없는 아보람을 항상 믿음 훈련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을 만한 믿음의 훈련을 시킨 후에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예요 이후에 이후의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이후의 말씀은 환상 중에 아보람이 이마 이르시되 아보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아보람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아보람의 상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보람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이다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더라고요 나 상 없는데요 이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이야 이러니까 나 상 없는데요 나는 아들도 하나 없는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교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상이야 이렇게 말해요 다른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상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입이 툭 튀어나고도 나는 자식도 하나 없는데요 나는 집도 하나 없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상이야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목자야 입이 툭 튀어나고 나는 자식도 없는데요 무슨 상 주세요 아보람이 아직도 이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너의 방패여 너의 상급이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이시군요 나는 더 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이면 되어서요 하나님이 전부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부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된다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더 원할 것도 없어요 아멘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안 길어도 돼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긴 이유가 뭘까요 이 아보람이 아직도 상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너의 방패여 내가 너의 상이야 입이 툭 튀어나와서 뭐라고요 나 자식 없는데요 이랬다고요 나한테 상 준 거 뭐 있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 절을 보세요 아보란들 주 여호와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일까 맞지요 아보람 믿음 이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 가지세요 우리가 아보란보다 나아요 그래도 믿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너의 상이야 내한테 상 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의 상이야 이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미쳤나 인간이 이럴 거야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의 상이오 아멘 할렐베 이래야 돼요 남편들 아시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는 나의 상이야 예수님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상이야 내가 피 흘려 산 너가 나의 상이야 아보란들 주 여호와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일까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이야 내가 뭐 줄랍니까 이런 게요 예수님 우리 보고 내가 너의 상이야 내가 너의 전부야 예수님 뭐 줄랍니까 이 느낌이 옵니까 이 느낌적 느낌이 옵니까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만유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 전부라고 고백하잖아요 너 나만 있으면 안 되겠니 이 말입니다 너 나만 있으면 안 되겠니 은호야 예수님만 계시면 안 되겠니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대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상이라고 하는데 아보란들 나는 이 말씀 오늘 읽고 끝내도 돼요 내가 너의 상이야 입이 툭 튀어나고 뭐라고요 뭐 줄랍니까 뭐 줄랍니까 너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보란들 믿으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난 자식이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너의 상이야 무슨 상 주세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레이셜입니다 집에서 길러는 종 이 사람이 내 상속자 나는 아들도 하나 없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았거든요 아보랑과 사라가 결혼한 지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나 자식도 하나 안 줬으니까 다메색 사람 엘레이셜이 나의 상속자 될 겁니다 아보랑이 또 이런데 주께서 너에게 실어주지 않으셨으니 보세요 지금 불평이야 불평 아니에요 불평이잖아요 내가 너의 상이라 상 뭐 줬어요 나 자식도 하나 없는데 그러나 내 집에서 길러는 이 종이 내 상속될 겁니다 여호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무비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보랑이 여호를 믿으니 여호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냥 아보랑이 그 정도인데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 있을 줄 믿었죠 자식 못 낳는데 하늘의 별 보고 네 자식 이와 같으리라 하고 믿었어요 믿으니까 뭐라고 여겨주세요 의롭다 그럼 이 믿음이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그냥 아보랑과 이사카 야곱 그리고 다이세 후선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기를 보면 아보랑이 믿은 바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보랑이 누구 믿고 의롭다는 받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어요 그럼 아보랑이 뭐 받았어요 상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이라고 했는데 아보랑에게 주어진 진짜 상은 누구를 상으로 받았어요 예수라는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아보랑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쁘했다고요 아보랑이 누구 보고 믿었어요 예수 믿고 상 받았네요 무슨 상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의 상을 받았어요 예수를 상으로 받았어요 갈라디아 3장 16기는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보랑이 믿은 바 그 믿음이 그리스도라고요 그 시 그 후선이 예수 그리스도 단수라고요 단수로 복수가 아니라 아보랑이 상 받았어요 무슨 상 받아요 예수 믿고 의롭다는 받은 상이에요 이게 아보랑이 받은 상속입니다 아보랑이 받은 상속은 이 땅에 부자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섞어버리고 없어져요 아보랑이 받은 아보랑이 남기는 유산은 뭐밖에 안 남겨놨어요 무덤자리 하나 남겨요 무덤자리 그죠? 무덤자리 그거 하나 남겨놓고 죽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유산이 어머니로 가요 어머니 유산이 자식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유산하니까 눈이 초롱초롱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무덤자리 하나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신 그 밭이에요 밭 그러면 한 2,300평 되는 산에 있는 밭인데요 그거 하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봉담눈 알아요? 봉담눈 산골짜기에 옛날에 산 깎아서 만든 다랑이 농업 같은 거 한 세 쪼가리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은퇴하면 나는 자연이다 할 움막 지으려고 한번 가봤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그게 풀 베고 모내기 했던 거 다 기억이 나니까 가보니까 이미 풀에 덮어져서 이게 논인지 산인지 알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몇 개 남았어요 진짜 무덤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제산 유산을 한 몇백억 남겼으면 형제들끼리 어떻게 했을까요? N분의 1로 나누자 요새는 N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거 두 세 옷 자가리에 딱 돈도 안 되니까 형님 앞으로 다 하소가 그래서 우리 다 사인하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남길 때 뭐 남겨놨다고요? 무덤 하나 남겼더라고요 무덤 하나 남겼어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스크야 야곱이 묻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렇죠 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면 그들이 이미 십작으로 뭘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상을 받았어요 누구 받았어요? 예수 예수가 생명이거든요 예수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력서를 잘 안 세고 음력서를 세고 이러지만 설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겠죠 인사하면 그때 상속 얘기 좀 하세요 내가 너에게 남겨줄 상속은 하나도 없다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상속은 있다 눈에 보인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라 그게 내가 너에게 줄 가장 큰 상속이다 그럼 다음 달부터 인사하러 안 올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상을 오해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만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왜? 십자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상속을 얻어요 상속을 그 상속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굴수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게 진짜 상속을 받는데 그런데 구약의 율법으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예림의 31장에 보면 새 은약을 맺는데 그 새 은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새 은약을 말씀하세요 누가 보면 22장 19절 20절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이 이르시래 이것은 너희를 외워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은약이니 곧 너희로 외워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뭘 이뤄내요? 새 은약을 이뤄내시잖아요 그래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새 은약의 완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뭘 받았어요? 상속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새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상속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고 제가 전해 드리는 거죠 이게 인사예요 이 상속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십자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물론 이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십자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믿으면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뭘 받아요? 상속 받는 거잖아요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8장 두 것만 찾을 겁니다 로마서 4장 이건 다 찾으십시오 3절 로마서 3장 4장 3절 성기의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해요? 믿음에 이게 아까 어디서 읽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 성기의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고? 의로 여겨졌다 그럼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의롭다는 걸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상속 받아요? 예수라는 하나님을 예수라는 생명을 예수라는 만유를 상속 받았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냐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어떤 종교단체든 어떤 성교단체든 아까 운동서에서 다름질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이루타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지 않고 예수 제쳐버리고 내가 다른 상 받으려고 달려가게 하는 자는 이게 바른보금이에요? 다른 보금이에요? 다른 보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고린돈에서 아까 그 말씀 다름질을 하나 가지고 작년에 그 정도밖에 못 달렸어요? 원래 목표 더 높아요 14만 4천 빨리 채워야 돼요 더 목표 상향 조정하세요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신천지 욕하면서 교회는 왜 그런 목표 세워요? 왜 성교단체는 그런 목표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눈앞에 다이루타는 십자가 바퀴 보이는데 그 예수 그리스로 달려가다가 왜 엉뚱한 길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 다이루심의 은혜가 임하면요 감사와 기뻄으로 승기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이나 명절에는 사퇴해서 청소하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가끔씩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설이나 명절에 청소하러 오라면 힘들잖아요 어제 제가 혼자 하려고 했는데 김진수 집사님 보고 사러 왔다가 자기가 도와주겠대 에이 하지 말라고 내가 혼자 하면 된다고 그래서 5척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5척만 하세요 하고 가서 제가 한 4시쯤 설교 다 마치고 청소를 했거든요 몇 시까지 했는지 아세요? 7시 반까지 했습니다 4척만 하는데 바닥 펴고 별로 안 나네 조사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밑으로 슬쩍 밀었죠 저는 밑에 뭔가 끌린 신발자국 의자자국 끌린 까만 거 있잖아요 그거 끈때는 칼 있죠 그걸로 밀어가면서 손으로 싹싹 다 밀다보니까 3시간만 걸리더라고요 한 시간만 하면 되는데 저 식당까지 나중에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청소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하면서 청소해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점도 험도 티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험 하나 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안에 점도 험과 티를 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묵상하면서 사니까 기뻐서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상 받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라는 상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가 되면 성기는 사람은 성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고 은혜 받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연모복도 몇 개 없는데 연보하고 성교 연보가 있어요 새해 첫째 결단시키고 카드 나눠주고 이러잖아요 성교는 작정하시라고 봉투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교 후원할 대상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2, 3백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예측을 좀 하려고 우리 성교부에서는 봉투가 있으니까 그거 가실 때 하나씩 들어가셔서 하고 싶은 사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4절 일하는 자에게는 뭐요? 그 삭이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지 않고 만약 일해서 상 내놓아라 이러면 하늘을 날아가서 상 경제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상 작아요? 커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가 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5절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로이기시나니 여러분 바울이 이 의의 선물을 받고 나서 이 의의 선물을 받고 나서 목숨을 버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보금전환일을 기법으로 여기겠다고요 이게 보금의 능력이에요 이게 갑없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 갑없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자꾸만 경쟁시키는 거잖아요 그따위로 달리고 상 받겠어? 그따위로 해서 복 받겠어? 이게 전부 이단입니다 갑없이 주시는 은혜를 아주 쓰레기 취급해버리는 여러분 이단, 제가 그래야 돼요 모든 이단들은 행위주의라고요 모든 이단들은 율법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런 경쟁을 안 시킵니까? 갑없이 주시는 은혜만 전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 그여의 믿음을 의로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앞에는 다이시,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예수 받았잖아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상속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오 예수님이 하늘나라 아들이오 예수님이 만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속받으면 하늘나라를 다 받는 거예요 7절, 다이시 또 이렇게 똑같지만 아브라함과 다이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저, 이 복이 할래자에게냐 혹은 무할래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여겨졌다 하였노라 그런 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래시냐, 무할래시냐, 할래식 아니고 무할래시니라 그가 할래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래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래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료의 의심을 얻게 하랍니다 무할래자인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받는 것이고 또한 할래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먼저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받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왜 할래 받아요? 또한 할래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래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래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할래 받은 자나 할래 받지 않은 자나 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세상에 상속되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한 것이 아니여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후손 시라는 말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의롭담을 읽어받았잖아요 그 의롭담을 받는 그 믿음의 시, 그 후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 상속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믿음으로 된단 말이죠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뭐가 헛것이에요?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괴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은 할래 받은 자나 할래 없는 자나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간에 믿음으로 오류받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적 행위로 상속자가 되려고 하면 뭐가 헛것이 되어버려요? 믿음이 헛것이 돼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아직도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아직도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안 믿어요?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의 의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 안 믿는다고요? 수천 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켜본 그 의의를 버리기 싫어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저번에 예수님을 왜 믿기시는지 아세요? 부자가 왜 예수님을 안 따라하고 도망가세요? 그거 버리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자기 의로도 해설을 하지만 자기 의도 될 수 있어요? 율법적 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산도 돼요? 그거 자기 부 버리기 싫어서 내 가진 거 버리기 싫어서 예수 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자기가 율법 지킨 그 행위, 그 의, 그 공로를 버리기 싫은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만약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료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라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리라 참 놀랍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을 받은 것은 누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어렵다는 것을 받잖아요 어렵다는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예수를 받았다는 말이죠 구약에서는 약속을 받았고 어디서 결정적으로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윗도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상은 뭐예요? 예수예요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다윗다는 그 예수예요 오늘 저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받는 복 받기 원합니까? 다윗이 받는 복 받기를 원합니까? 소떼양떼 많아지는 거 아니고 왕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받았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다윗다는 그 예수를 받는 것 이게 만유를 받은 것이고 이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한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로마스 8장입니다 로마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세요 예수님의 십대로 다윗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영으로 부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 인도받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돼서 예수님이 받은 모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불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해줘요 여러분들 부모 유산 받으려면 등기등분을 해야 되잖아요 등기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등기를 해주세요 누가요?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의 영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이 그리스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요 예수님이 나의 상이군요 예수님이 나의 상속이군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군요 예수님이 만유신이 예수님 안에 모든 생명의 풍선이 다 있군요 하고 예수를 상소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17절 같이 읽읍시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안으로 세 땅을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세안으로 세 땅에서 영광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이 역사 속에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래서 성도가 받는 고난은 잠시 잠깐 가벼운 거예요 성도가 받는 고난은 충분히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영원한 영과의 나라 아픔 죽음 슬픔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게 아들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오늘 한 해를 살아가도 또 우리에게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어? 난 함께 상 못 받았느냐가 아니고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볍게 이겨지고 영원한 하늘의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 자들 이들이 뭘 받은 자들이에요? 아들을 상속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들을 상속받은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고난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그 고난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아들의 나라가 우리 안에 보정으로 도장을 꼭 지고 주셨어요 성에 오셔서 그런 자들은 올해가 내년보다 더 어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능력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썩어질 상속만 바라고 나는 상이 없다고 툴툴거리던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생명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십적으로 이루셨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일한 것도 없이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가 우리의 전부이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이기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